여포가 여보가 되는 방법 방구석 여포가 여보가 되는 삼국지 노벨피아 제가 할거는 여포가 여보가 되는 법을 하는게 아니구요 이 아래있는거 이 아래있는걸 하려고 합니다 자 노벨피아 제목은 침착맨 어 침착맨 올림픽 피지컬 올림픽 자 여기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림픽 종목들이 이제 요거를 7개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 릭션 타임 테스트 유어 비쥬얼 리플렉시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구경을 하는건가 이거 웨이트 포 그린 클릭 아 반응속도 반응속도 오케이 반응속도 이정도 어때 보통 몇정도가 빠른거야? 아 누르고 있다가 그린이 나오면은 아잠깐 아 누르고 있으면 안돼 뚜 뚜순이야 아아 파카님이 백 몇이래 백 몇인데 이정도면 나 많이 선방한거 아니야? 파카님 이정도면 광클하면 안돼 쭈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신기록 212 신기록 212 212 이거 이정도면 진짜 빠른거야 아 아 이게 탁 이렇게 하면서 이 반동때메 내가 이게 누르는 반동때메 튕겨져 나가는거에요 두자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대 아 아어어씨 이 C 세이브 스쿼어 이건 뭐야 올림픽 이거 아C 짜증나 아 이거 하기싫어 나 이걸로 할래 딴거 할래 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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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와! 클릭! 킵고잉 어 빠르네 나 엄청 빠르네 봤어? 봤어? 점프는 클릭하면서 반동 작용 반작용 몰라요? 아 까비 아 아 아 환시가 보였어 아까 환시가 아 아 계속 보다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거 자장 뭐야 이거 평균값이야? 그래 이걸로 해줘 어 그래? 그럼 나 이걸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바꿔? 평균은 어떻게 알아요? 스탯에 있음? 여기 있음? 밑에 표? 여기? 아 그러네? 게스트 유저 에버리지 여기에 맞네? 나는 엄청 상이 몇 프로야? 쓰읍 대단한데? 음 자 일단 요정도 이거 저장이 안되요 계열받게 자 다음거 다음거 가겠습니다 플레이 시퀀스 메모리 시퀀스 메모리 시퀀스 메모리가 뭐지? 메모라이즈 더 패턴 아 패턴을 기억하세요 어 똥똥 띵 똥 땡 띵 똥 땡 똥 이거 쉬운데? 띵 똥 땡 똥 땡 띵 똥 땡 똥 땡 똥 띵 똥 땡 똥 땡 똥 띵 똥 땡 똥 띵 띵 똥 아유 아 더블클릭 띵 띵띵 게 쉽죠?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뭐해! Q형2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 세이브 스코어 안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띵 띵띵 띵띵띵 삼각 칼치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삼각 찌르기 삼각 찌르기 위로 삼각 찌르기 위로 다시 삼각 찌르기 갔다와서 여기 삼각 찌르기 회귀 위로 삼각 찌르기 회귀 갔다 오기 ㅋㅋㅋㅋ 자막 찌르기 내려왔다가 갔다 왔다 여기 왔다 갔다가 왔네 삼각 찌르기 갔다 왔다 여기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찌르기 내려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또 가 삼각 찌르기 내려왔다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또 올라가 내려왔다가 저기 갔다가 삼각 찌르기 갔다가 대각선 찔러주고 여기도 찔러주고 한 번 더 반복 찌르기 갔다가 대각선 한 번 찔러주고 위에 한 번 찔러주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반복 아 위로 삼각 찌르기 위로 내려왔다가 한 번 찢고 두 번 찢고 반복하고 여기 찌르기 내려왔다가 여기 찢고 두 번 아 패턴이 달라지네 삼각 찌르기 갔다 와서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한 번 왼쪽 내려가서 그리고 위로 두 번 오른쪽 왼쪽 아 편하죠 삼각 찌르기 삼각 찌르기 똥똥똥 대각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여기 찍어 찍었나 나 지금 불 들어왔나 그러면 여기 여기 뚜뚜뚜 오른쪽 두 번 반복 오른쪽 딘딘 똥 아 가운데 점령 드디어 중원 점령 삼각 찌르기 위에 갔다 땅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갔다가 땅땅 중원 점령 찌르고 내려갔다 대각선 한 번 위로 한 번 두 번 찌르고 대각선 땅땅땅 중원 점령 왼쪽 삼각 찌르기 갔다가 한 번 점령 두 번 점령 세 번 점령 땅땅땅 중원 점령 어디로 가요 왼쪽 땅땅땅 하고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오른쪽 땅땅 중원 점령 왼쪽 아 왼쪽에서 다시 아래 땅땅땅 중원 이거 번개의 형태 번개의 형태로 기억해야겠다 삼각 찌르기 내려왔다가 여기 찍고 두 번 찍고 여기 가서 번개의 형태 삼각 찌르기 뜨고 위에 여기 위에 여기 번개의 형태 아 번개의 형태가 여기로 끝나죠 삼각 찌르기 어 나 갑자기 뇌절 어 삼각 찌르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를 찍고 갔나 여기를 안찍고 갔나 잠깐 삼각 삼각 찌르기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래 한 번 찍어야 돼 아 아래 한 번 찍어야 돼 아 번개 생각하다가 이거 저장 아 좋다 뭐야 아 이거구나 아 아 아쉽네요 여기 금방 가는데 그죠 아 너무 여러분들 외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치하게 외우면 외워져요 삼각 찌르기 대각선으로 위로 두 번 그리고 다시 대각선 찍고 번개 번개 한 다음에 이제 안 가본데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되는데 쓰읍 이게 그림의 형태로 외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전화번호로 외우라고? 아 이거 5,5,4 이렇게 연어 뱃살동 주문시켰어요 여보 거기 고덕역 쪽에 우리 가라던데 라 가던데 라멘집 스키야마에서 이렇게 TMI까지 할 필요 없는데 고마워요 자 다음 클라임 테스트 클라임이 아닌데 침 어? 나를 테스트한다고? Are you smarter than 어 어 침팬치? 하하하하 어 당신은 어 더 침팬치보다 똑똑합니까? 클릭 더 스케어스 인 오더 어 아코딩 두 대여 런버스 어 다른 침 다른 아코딩 더 테스트 윌 겟 프로그레시빌리 어 하더 점점 어려워지고 어 눌러라 사각형 눌러라 어떤 사각형? 어 그들의 아코딩한 거 아코딩이 뭐야? 아코딩한 거를 침팬치가 누른 거를 고대로 가라 이거 아니야? 그럼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1 2 3 4 뭔데? 1 2 3 4 5 아 없어지는구나 이게 안 보이게 누르는 순간 1 2 3 4 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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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 쯔윙 근데 침팬지 이거 개잘하지 않아? 쯔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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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운데? 쯔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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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머리 아파 아... 이게 헷갈리네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거였던거 같애 앗!! 이거하고 이건데 씨 찧...? 이쪽 갔다 여기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저쪽 같다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 짜릿해 아 날 시험하게 하지마 이 그림이 너무 어려워 쭉 어우 죽을 거 같애 7이 어딨지? 7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1 2 3 삼각 되게 어렵다 이 패턴이 이 패턴이 어려워 그치? 띠 띠 삼각형 삼각형을 외워볼까요? 1, 2, 3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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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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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사각형으로 만들어볼까요? 아니다 삼각형으로 할까? 어 이거는 요 글씨 있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 1 2 3 4 5 6 그죠? 쉽죠? 띠띠띠 그러면 7부터요 7 8 9 와 어려운데?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이게 헷갈리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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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잉 갔다가 5번부터는 수평으로 가요 갔다가 찌잉 했다가 수평으로 가서 그치? 그리고 10일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시작하면은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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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을 슥마해보자 찌잉 갔다가 그리고 수평으로 가 그 다음에 찍고 와서 이쪽으로 해서 똥똥 근데 이거 제한시간이 없어서 그치? 외우는게 제한시간이 없어서 마음만 보면 100개도 합니다 이거 시간이 그죠? 제한시간이 없으면 100개도 해 의미가 없어 이 작업이 시간만 아까울 뿐이야 1 2 3 찌잉 어나더레벨 냠냠냠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내가 시켜줬대요 이거 어때? 자 1번에서 출발해 그리고 한 바퀴를 돌거야 어떻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어떻게? 딱 딱 딱 1번으로 회귀하죠? 4번에서 1번으로 간다는 느낌이야 그치? 왜냐면 이게 꺼져있기 때문에 아마 가고싶으면 5번으로 가게 될거야 심리상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5니까 그럼 5번은 끝났고 6번부터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와서 6번은 맨 오른쪽 아래 아니 맨 왼쪽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띵띵띵 띵띵띵 이거 구겨진 종이 종이 구겨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긴 아마 꺼져있을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켜지는데 구겨진 종이 한번 만들고 그럼 갑자기 얘가 펑 아 구겨진 종이를 하고 여기서 한번 또 하자 삼각형 아 되게 어려운데 구겨진 종이 하고 체크 여기 체크 체크 그 다음에 득득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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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크게 삼각형을 그리는 거 이건 시작할 때 외우는 거니까 이건 안 외워도 되겠다 그치 쓱 이거 말하니까 갔다와서 여기서 맨 왼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왼쪽부터 시작하는 어 이렇게 구기기 이렇게 구기기 오른방향으로 구기기에요 오른방향 구기기 오른방향 구기기 오른방향 구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서 체크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득득득 득득득 그쵸 자 갑니다 여기로 왔어 그치 그럼 뭐야 구겨진 종이 그럼 맨 왼쪽으로 가라고 했지 구겨진 종이를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넣어주고 체크해 어떻게 체크하죠 체크 위에를 체크해야 돼 위에 체크하고 득득득 하면 됐는데 뭐 이거는 뭐 거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캡틴 코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에임 아 에임 에임 트레이너 히트 30 타켓 에즈 어 킥클리 에즈 유어 유 캔 클릭 더 타켓 어버브 두 비긴 어버브 어버브가 피하다 비긴 피하기 시 클릭 피하다 아냐? 위래 위 위 위에 타겟 위를 누르는 걸로 시작하세요 아 튀하는거 어버이드 어버이드 오 생각보다 빨라 그죠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 아 눈아퍼 눈아퍼 생각보다 빨라 아 가운데 안 눌러도 돼요? 아 가운데 안 눌러도 된대 보통 보통 732 위에 있는게 좋은건가? 아 이건 아래에 있는게 좋은거지 안 좋은거네 자 한다 다시 다시 아싸 연속에서 나와가지고 개이득 개이득 봤죠? 연속에서 나와서 평균이 400 475 내가 평균보다 잘하죠? 평균보다 잘하네 트레이닝 트레이닝 세이브 요정도만 만족 요정도만 만족 이건 뭐야? 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어?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건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휴먼 벤치마크에요 영어로 휴먼 벤치마크 테이.. 테이핑 아.. 아 타이핑 하.. 나 이거 못하는데 스타트 타이핑하면서 시작하세요 아.. 아 근데 영어권 아닌 사람은 이거 좀 정상참작 해줘야 되는거 아녜요? 아 좀 달아오르네요 저도 이제 슬슬 그죠? 아.. 알겠습니다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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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나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전.. 전 잘 못 거셨습니다 예.. 아.. 폴라리스42632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번호를 잘못 저장하신 거 같은데요? 예예 아..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야? 징징이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밥 오고 있습니다 아.. 밥 왔다고? 아.. 알았어요 34면은.. 어? 평균인데? 아.. 어.. 나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애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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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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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알려줘? 틀렸는데... 이게 너무 많아. 이런 게... 이것도 평균이에요. 이 정도라서 평균. 밥 먹고 합시다. 좀 낮은 평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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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羽 앙스츠 노 리덜링 노 까노디 노 노 노 플리스 노 앙스튼 신 앙스튼 신 럼블 노 아 이거 봤나? 노 볼트 노 언바운드 노 럼블링 노 아니네 리블리 노 언바운드 신 노 스탱숑 노 언숑 노 리벌리 신 리덜리 노 노 노 노 신 신 노 신 노 신 펑큐 새로 하자 새로 나 이제 방법을 몰랐었는데 해볼게요 아 이걸 그냥 할까? 어? 29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돼 새롭게 자 윈치 노 펜타치 노 펌타치 노 펌 린 노 다세 노 뉴파션드 노 펜타치 신 샤리타이보 노 드레신드 노 드레신드 노 다세 신 아센스 노 스프렁 노 펜타치 신 프롱 섬 노 브랑 섬궁 노 루테인 노 샤리타이블 신 제로시 노 리 람세션 노 뉴페션네이션 노 누 아니네 뉴페션네이션 나왔네 내보레스 누 데치멀니즘 씬 렘 렘 렘 렘 렘 아 씬같은데 누 아 씬이었어 언니디드 누 샤리타이블 신 구월스 누 pins 렘 렘 버무레이션 본거 같은데 신 아 샤리 kart 샤리 노, 인스레스 노, 슬키 노, 블러블레스 노, 세멀 노, 월드월드 노, 셀드 노, 셀키, 셀, 셀, 셀레딩, 셀레딩, 셀레딩 노, 아 셀레딩이 있었네 엔트로맥킹 노, 블라드 스트링, 셀, 스테인딩,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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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슬라이드 노, 엔트로맥 iPod responsibility 노, fuck you 아까 그거 할걸 아, 아까 그거 할걸 넘버 메모리 에버리지 폴슨 캔 리멤버 칠 넘버 아 나 이거 넘버는 약해요 2 2 68 68 481 아 나 넘버가 진짜 약해 나 번호를 못 외워요 전화번호를 아 쉽죠 4404 72075 72075 72075 154993 154993 154 953 154 953 127 4033 127 127 4033 127 127 4033 64 998859 64 998859 64 998859 64 998859 998859 Micro 954 64 black 75 75 85 100 19 14 olar 5 25 25 25 5029-3059 5029-3059 5029-3059 5029-3059 5029-3059 아 근데 문제가 쉬웠어 그치? 5365 5365 5365 5365-2592 5365-2592 5365-2592 853이었나? 653이었나? 왜? 자자 꽤 높네요 음 오케이 비쥬얼 메모리 아 그림 아니야 이거 그림? 스퀘어 메모리 스퀘어 메모리 아 이런거는 전공이에요 이 그림화해서 기억하는거 제 전공입니다 음 이건 쉽죠? 문제가? 문제가 쉬웠어요 어 뭐 하나 없어? 이거 쉽죠?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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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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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 못봤어 아 이건데 아 잘못 열었다 아 이게 뭐였지? 이거였나? 아 아 아 뭐야 하나 더 있어? 다 틀리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비주얼 메모리도 높네? 그래도? 에헤 이렇게 해서 침착맨 그 피지컬 올림픽 뭐 피지.. 뇌지컬 올림픽이라고 해야되나? 뇌지컬 올림픽 이렇게 씁니다 자 숫자에 조금 문자에 조금 약하고 타이핑에 약하고 피지컬적인건 좀 약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근데 넘버 메모리 같은거는 외국사람은 8,5 뭐 이렇게 외우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았을거야 그냥 한국인이 좀 높았을거야 왜냐면 한글자로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영어 타자는 한국인이 조금 낮을거에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해보세요 휴먼.. 휴먼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휴먼 벤치마크 테스트 저희먼 벤치마크 테스트 저희먼 벤치마크 테스트